지금 나스닥의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 금요일도 그러했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하루 휴장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증시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상황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계속해서 오름세 유지하면서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에 나섰지만 다우존스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S&P 500 지수도 소폭의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S&P 11개 섹터 중 3개만 제외하고 8개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500가지 종목 중 36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하는 하루였는데요. 그만큼 지금 인플레 둔화 시그널을 줬던 CPI, PPI가 발표된 이후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자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의 히트맵을 통해서 분위기 어땠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과 하락, 의미하는 초록과 빨강이 지금 혼재돼 있는 듯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주 쪽에서는 그래도 초록불이 강한 초록불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중액 상위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0.22% 강세로 마무리를 한 반면 애플의 상승세는 꺾였습니다. 0.82%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엔비디아 1.75% 강세를 보였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다가 주식 분할 소식까지 전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34%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 0.92% 강세였고요. 메타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아마존은 약보합세를 나타냈고요. 테슬라 2.44%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의 보상안이 통과된 당일에는 주가가 올랐지만 다시 하루 만에 반낙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사고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은 점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금요일장의 특징주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미가 14.51% 급등세를 연출을 해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후실적에다가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주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JP모건이 어도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주 보잉이 되겠는데요. 1.9%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보잉, 항공기 안전 이슈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미 연방항공청, 미 FAA가 인증서 위조 티타늄 관련 조사에 나섰다라는 분석에 지금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인증서 위조 티타늄 관련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도 함께 연결돼 있다라는 이슈 함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게임스톱 1.44%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키스질, 이 게임스톱의 대장주,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로어링 키티가 90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원래 실시했어야 됐던 연례 주주총회 기술적인 이슈로 월요일 현지 시간 기준 오전 11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 주주총회에서 게임스톱의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어서 금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했던 그런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피파이가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가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중심의 마케팅이 글로벌 성장 전략으로 유효하다고 본다라는 설명을 덧붙였고요. 하스프로 게임업체 보드 완구 제조업체죠. 뱅커브 아메리카가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디지털 게임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 전략이 실적 개선에 지금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코스트코는 루프 캐피털이 매수 의견을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 890달러에서 940달러로 높였고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샌들러가 탑픽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업 탐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그런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뜻인데요. 목표가는 52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지표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시간드 소비자 심리지수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6월에 65.6으로 깜짝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예상치 71.5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PI, PPI 그리고 이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반영을 하면 연준이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유는 기대인플레이션에 있을 것 같습니다. 미시간대가 같이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도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1년 기대인플레이션 3.3%로 지난 5월 수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요. 오히려 5년 기대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3%에서 3.1%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물가상승률 2%보다 훨씬 높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봐도 계속해서 지표를 지켜보겠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발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의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추이를 확인해야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S&P 500의 목표치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겠는데요. 기존 5,200에서 5,6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탑5의 기술주 강한 성장세가 EPS 전망치 하향 조정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패턴을 좀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 조정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메가캡, 탑5 기술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6,300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블리쉬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기존 4,750에서 6,000으로 훨씬 더 큰 폭의 상향 조정을 이뤄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AI 열풍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꽤 약세론적인 입장을 주장했던 에버코어 ISI가 강장이 강한 목표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에 주의를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WTI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상승이었습니다. 4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3분기 여름철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주간 기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국제금값은 1.34%의 강세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에 대한 매력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ominic 가봐야 sunshine Bizena We've had a great week in the markets, a great week in the S&P500 this week. We're taking a little bit of a breather today off of those highs. and that's a little bit of contagion from the issues going on in France and the election and the euro stocks being down somewhat. But overall, it's been a good week in the markets. The consumer continues to be depressed about the U.S. economy and there's still a disconnect between the U.S. consumer and their feelings about the economy and their spending. So the consumer is still spending and they are still out there spending, maybe just not as much. And so sales are slowing down, consumer sentiment continues to be eroded away. What that's actually good for, though, is markets. Markets moving forward from a consumer being depressed and down and negative, that actually points to a higher stock market looking out six months in a year. So while the consumer may be disheartened, when we look at business owners, business owners are so positive about what they see moving forward for their businesses. And that is very important when it comes to growth, because so much of our U.S. depends on small business. So let's see through this.